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날씨 좋았어요 네 실례가 좋았어요 너무 예뻐요 잡지처럼 날씨 좋았어요 날씨 좋았어요 맛있는거 또 많이 먹고 나중에 갈게요 아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도 마신동 헬스 여기도 자막이 좋아요 헬스 여기도 마시기 다시 받을 수 있는거 같아요 바로 던져갈게요 바로 던져갈게요 바로 건너갈게요 바로 건너갈게요 황홀 자, 조금만 빨리 갈게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여행을 여행으로 가겠습니다. 보라 타보이세요? 보라 위험해요? 아, 보라 타보이세요. 보라 타보이세요. 보라 타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복싱해요. 감사합니다. 여기 복싱해요. 감사합니다. 가주세요. 카메라에 반지를 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